리딩버디 1 5-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쭉 표시해 두었습니다. 미리 쭉 내용을 볼까요? 먼저 Are you sad? 너 슬프니? Are you mad? 너 화났니? Are you bored? 너 지루하니? Please tell me. 제발 나에게 말해줘. 오케이. 그래서 Are you sad? 너 슬프니? 라고 묻는거죠. 그 다음에 Are you mad? 너 화가 났니? Are you bored? 너 지루하니? 세가지. 그래서 Are you 부분이 중요하네요. 자 여기에 보면 sad의 뜻은 슬픈이구요. 그 다음에 mad의 뜻은 화난이구요. angry하고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bored 하면 지루한. 근데 sad, mad, bored가 슬픈, 화난, 지루하니까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전부 다 어떤 시들이죠? 전부 다 어떤 시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오케이. Are you sad? 말고 You are sad? 하면 묻지 않는 말이고,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 온점을 찍겠죠. You are sad의 뜻은 너는 슬프다에요. You are sad은 너는 슬프다 라는 뜻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슬프다 가 아니고, 너는 슬프니? 이렇게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던 B 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된거죠. Are you sad? 하면 너 슬프니?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가지. You are mad. 너는 화났다인데, Are you mad? 하니까 물음표 붙이고, 화났니? You are bored. 넌 지루하다인데, Are you bored? 하니까 묻는 말 됐구요. Please tell me. 제발. Please는, 제발 이란 뜻으로 약간 공손하거나, 이런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공손한 표현 할 때 쓰는 거구요. 꼭 제발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 라는 뜻이죠. Tell me. 말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하는 문장 부탁하는, 명령문이라 했죠. 나한테 말해줘, 라고 부탁하는 명령문이구요. 그 다음에, I can make you happy.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누구를? you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smile. 나는 만들 수 있다. 누구를? you를. 뭐하도록? smile. 미소짓도록. 자, 이번에는 I can make you, I can make you, I can make you, I can make you네요. 전부 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 can make you excited. excited. 신나. 아니니까, 내가 너를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I can make you happy. 내가 너를 해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I can make you smile. 내가 너를 미소짓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I can make you excited. 난 네가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because I'm your friend. 내가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서,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smile, I can make you excited.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해피의 뜻은 행복한이죠? 그 다음에 excited, 신난이죠? 신난. 그러니까 해피하고, 그 다음에 excited 둘 다 어떤 시고요? 그러면, make you 어떤 하면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스마일은 미소짓다 라는 하자치죠. 미소짓다. 그럼 make you 뒤에 하자식 하면, 너를 뭐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미소짓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ecause는, because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인데, 이런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뒤에는 항상 누가다가와요. 누가 뭐뭐한다. 여기도 보면, I'm your friend. 누가? 내가? 뭐다? 너의 친구이다죠? 난 네 친구이다. 인데, 접속사는 여기에 있는 다자를 떼버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뜻을 붙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I'm your friend는, 나는 너의 친구이다. 이런 뜻인데, 이 앞에 이렇게 because가 붙으니까, 다자 떼버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because 자기가 가지고 있던 뜻, 뭐뭐이기 때문에, 다자 떼버리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자신의 뜻을, 나는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쭉 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요한 것도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것도 필기해주세요. 모르겠는 것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전에 5-1에서 배웠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녀가 예쁘다라는 표현. 그녀는 예쁘다 할 때, 이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게 pretty인데요. pretty의 뜻은, 뭡니까? 예쁜이라는, 어떤 씨예요, 어떤 씨.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쁜이 아니고, 예쁘다. 어떤이, 어떻타가 되고 있죠? 어떤을, 어떻타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비동사니까, she is pretty. 이렇게 하면, 그녀가 예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어떤, 예쁜. 어떤 씨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어떻타, 예쁘다. 그래서, 얘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있는 문장?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세 가지 종류, 비동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다음 표현. 그녀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대요. many books를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누가, 다, 를 붙여놓죠. 누가, 그녀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습니까? 누가, she가 뭐한다, has 한다. 무엇을, many books를. she has many books 하면, 그녀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 이, she has many books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번에 뭡니까?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do, does, did, 중에, 하다시 중에, does가, does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오케이, 왜 does가 들어있는 문장이냐면,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은, have인데,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다? does가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러면, 뭐가 툭 튀어나온다? has가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have 속에 뭐가 숨어있는 거다? does가 숨어있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has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했어. 비 동사 쓰는 경우, 하다시, 그 다음에, do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들어왔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경우에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나, she나, it이죠. she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와서, she has가, 그녀가 가지고 있다고, 하다시, does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수용할 수, 뭐야? 뭐야? 잠깐만요. 갑자기,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누가, she가, 뭐한다? 수용할 수 있다. can swim. 이렇게 해줘. she can swim. 하면, 계속해서 누가다. 표현해보면, 누가, 그녀가 뭐한다? 수용할 수 있다. 여기도 누가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여기도 누가다. 그녀가 예쁘다. 얘는, 예쁜을 예쁘다 만든, 비 동사 문장. 얘는, 하다시, does 문장. 이번에는, 이런 종류의 문장을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다. 뭡니까? 얘는, 양념시,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can이 들어갔고, 양념시 뒤에, 무슨 시?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쓴다 했죠. 하다시의, 그걸 원형이라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스임의 뜻이 하다시죠. 스임의 뜻이, 수용하다 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 여기, 쉬니까, 여기다가 s 붙여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녀가 수용한다는, 그녀가, 수용한다, 이 표현은, she, swims,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다시고, 그 중에, does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녀가 수용한다는, she, swims, 힘쓰지만,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할 때는, 양념을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 뒤에, 원래 모습, 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두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문장은,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인 다시, 두, does, did로 나뉘고요, 양념시, 양념시의 종류는, 뭐 뭐 할 수 있다, can도 있었고요,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 뭐 뭐 할, 것이다, 뭐 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may, 뭐 뭐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can이나, will이나, may, 이런 것들을 양념시, 뒤에, 하다시의, 원래 모습 쓰는,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나뉜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녀가 예쁘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그녀가 예쁘다가, 그녀가 예쁘다가, she is, pretty고, 그 다음에 얘는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마침표죠, 근데 그녀가 예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s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했죠, she is pretty는, 그녀가 예쁘다니까, 그녀가 예쁘니, 하고 싶으면, she pretty, b 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b 동사가 있는 문장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장의, 세가지 종류 중에서, b 동사고, 그렇다면, she is를, 뭐 만들면 묻는 말 된다, she is를, is she, 하면 묻는 문장 되죠, 그 다음, 그녀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니,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니, 아, 누가다 부분이죠, 누가, 그녀가 뭐한다, 가지고 있니, 그녀가 가지고 있다, 부터 먼저 만들어보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녀가 가지고 있니 할거에요,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아까 봤죠, she가, has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는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이 속에, 이번에는, 하다시, 더즈, 하다시 중에서도, 더즈가 숨어있는 문장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이게 아까 전에,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했죠, 그럼 이 더즈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더즈가 앞으로 나가서, 일단, 그녀가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더즈, 시 한 다음에, 얘는,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더시, 헤브 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니,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시, 해지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이었는데, 묻고 싶으니까, 더즈 시 헤브, 그녀가 가지고 있니, 그 다음에 또, 매니북스는 그대로 붙여주고,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더 시 헤브 매니북스 하면, 그녀가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니, 이구요, 이 경우에는, 하다시, 그 중에서도, 더즈가 들어있었던 문장이죠, 만약에, 너는 많은 책 가지고 있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다, 를, 너는 가지고, 있니, 로 만들면 되는데요, 너는 가지고 있다는, 유, 하고 그 다음에, 하다시, 두조, 이 속에는, 얘가, 히, 쉬, 이시 아니니까, 니가 가지고 있다, 표현은, 유, 해브고, 이 속엔 두가 숨어있죠,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두유, 해브, 하면, 너는 가지고 있니, 가 되고, 이 경우에는, 하다시, 중에서, 두가 숨어있는 경우도, 두가 숨어있는 경우, 근데, 여기에 쉬가 있으니까, 쉬가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니, 만들어 볼거에요, 그러면,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먼저 써보면, she can swim 이었죠, 이건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인데,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n she swim, can이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누가다, 또 표시해보면,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다, 였는데, 여기에 있던, 캔이 양념시가 앞으로 나가서, can she swim, 하면, 그녀가 수용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됐구요, 그 다음, 다음 살펴볼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because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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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에 대한 대답이, because가 되냐, why의 뜻은, 왜, 라는 뜻이고, because은, 뭐뭐, 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why, 라고 물었을 때, because, 왜, 라고 물었을 때, 뭐뭐, 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because는, 뭐뭐, 이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뒤에 문장이, 왔을 경우에, 뭐, because 뒤에 문장, 뭐, because 뒤에, 아무 문장이라도 써볼게, because, I have, many, books, 그러면, I have many books는, 나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인데, because 뒤에,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뜻을 바꾸니까, 이렇게 합치면, 내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 되겠죠, 그러면, 가방 안에 책, 뭐, why, 뭐, why are you happy, 해볼까요, why are you happy, 너 왜 행복해, 했더니, because I have many friends, 로 바꿀게요, have many friends, why are you happy, 왜 행복해, 물어봤더니, because I have many friends, 내가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라고 물었더니,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서로 대답, 묻고 답하는 말과, 어울리죠, 서로서로, 오케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because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누가다, 나는 슬프다,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I am sad, 안되겠죠, sad의 뜻이, 슬픈, 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 동사 쓰면, 어떻다, 되죠, 그럼, I am sad, 난 슬프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슬프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누가다, 앞에다가, 여기 또, 누가다 똑같을까요, 내가 슬프다, 라는 말 앞에다가, 뭘 쓰면 된다 했죠, because I am sad, 하면, 내가 슬프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되겠죠, 내가 슬프기, 내가 슬프다, 입니다, 이거, 내가 슬프다, 인데, 여기다, because 붙이니까,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가 되는거죠, 자, 그러면, 너는 왜 울고 있니, 했어요, 너는 왜 울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내가 슬프기 때문에 우는 중이다, 이렇게 답하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너 왜 울고 있어, 는, why죠, why 하고, 그 다음에, are you crying, 하면, 왜 울고 있어, 되는거죠, why are you crying, cry는 울다지만, crying은 우는 중이니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비 동사 같이 쓰면, 문장이 되구요, you are crying, 너는 우는 중이다, 너는 우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비 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묻는 말 된다 했죠, are you crying 했듯이, 너는 우는 중이니, you are crying은, 너는 우는 중이다, are you crying은, 너는 우는 중이니, 오케이, 여기다가, why 붙이면, 왜, why, are you crying, 우는 중이니, 됐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나는 우는 중이다, 그러면, 누가, 다, 를 붙이겠죠, 그럼, 나는 우는 중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할거에요, 나는 우는 중이야, I am crying, 그 다음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because, I am sad, 너는 슬프다 합니다, I am sad, 난 슬프다인데, 앞에다 because 붙이니까,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슬프기 때문에,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are you cry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I am crying, 너는 우는 중이니, 나는 우는 중이다, 왜, 슬프기 때문에, y 에 대한 대답이, because I am sad죠, 왜, 그랬더니, 내가 슬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are you crying, 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 동사니까, 비 동사로, are you 하니까, 묻게 됐구요, I am 하니까, 대답하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그는 침대에 있다, 라는 표현해 볼게요, 그는 침대에 있다, in the bed, 가 침대라는 뜻이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요, 그 다음에,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그는 뭐한다, 있다, 그가 있다, he, he is, 어디에, in the bed, 하면, 그는 있다, 어디에, in the bed, 비 동사의 두가지 뜻 중에, 이다와 있다, 가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가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bed, 오케이, 그러면, 그가 있다가, 그가, 그가, 있다가, he is죠, 그러면, 그는, 있니, 할거에요, 그는 있니, 왜 침대에 있니, 그가 있다가, he is, 면, 그가 있니, 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is h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왜, 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why, 왜, 그 다음에, 그는 있니, is he, 어디에, in the bed, 그래서, 왜 있니, why is he, 그는 왜 있는거야, why, why, why가 왜, 라는 뜻을,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가지 질문 중에 하나니까, 묻는 말에 제일 앞에 오구요, 그 다음에, 그가 있다, he is, 그는 있니, is he, 그가, 있다, he is, 그는 있니, is he, 됐죠, 그 다음에, 침대라는 말은 똑같이, in the bed, why is he, in the bed,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아파서 침대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누가다, 그가,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올 거구요,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있다, he is, 어디에, in the bed, 왜, because, he is sick, he is sick, 하면, 그가 아프다, 라는 뜻인데, 앞에, because 붙이니까, 이거의 뜻은, 그가 아프다, 에요, 아프다, 다, 짜 떼버리고, because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붙이니까, 그가 아프기 때문에, 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is he, 하고 물었으니까, he is, 라고 대답하구요,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그랬더니, 아프기 때문에, 영어로, because, he is sick, why, 에 대한 대답이, because, 붙인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뭐 때문에 설명했냐, 여기에, 일단, 첫 번째,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are you sad, are you mad, are you bored, 는, 얘들이,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이니까, 비 동사랑 같이, 문장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이번에는, 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양념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러고 있죠, 내가 만들었, 아이고, 왜 이러냐, 잠깐만요, 내가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양념시 쓰여있고, 그 다음에, 비커즈 써서, 뭐, 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오케이, 이 친구는, 화가 난 것 같애, 그쵸, 어, 그러니까, mad, 화가 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 지루해, 하품 난다, 그치, 지루하다, 지루한, bored, 구요, 이렇게, 이 친구는, 미소를 짓고 있네요, 아, 미소 짓고 있는게 아니고, 뭐지, 어, 행복한 것 같네,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좀 헷갈리네, 둘이 둘 비슷해요, 얘가 미소 짓고 있는건가, 얘가 미소 짓고 있는건가, 얘가 미소, 미소는 이제, 이가 안보여야 되겠죠, 이거 웃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거 웃다, 처럼 보이고요, 이건 미소 짓는 거니까, 이 친구가, 스마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친구는 기분이 해피한 것 같아요, 행복한 모양이죠, 그 다음, 이 친구는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네요, 슬픈가봐요, sad 하네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다 써도 좋겠네요, 화난 친구에요, mad한 친구에요, 아우 지루해, 아우 지루해, 하품 나, bored 하고요, 이 친구는, smile, 미소 짓고 있고요, 이 친구는 기분이 해피해요, 어떤 해피한, 이 친구는 sad, 슬픈 친구에요, 자, 여기 보면, mad, 이건 화난, bored, 는 지루한, smile, 미소 짓다, 또는 미소, 해피는 행복한, sad는 슬픈이니까, 얘들은 전부 다 똑같은 색깔이죠, 아이고아이고, 얘 빼고,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 형광팬츠라는 건 전부 다 어떤 시죠, 어떤 mad, 어떤 bored, 어떤 해피, 어떤 sad, 근데, 이 친구만 하다시네요, 미소 짓다니까, 오케이,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I'm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야, 그쵸, 여기다, because 넣어볼까요, because I'm your friend, 내가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smile, I can make you excited, 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미소 짓게 만들어줄 수 있고, excited,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 I'm your family, 난 너의 가족이다, 아니겠죠,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I'm your friend, 난 네 친구야, I can make you happy and excited, I can make you 행복하고, and, 그리고, excited,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죠, sad and mad, 슬프고, 화나게 만들어줄 수 있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the boy and the girl,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앞만 길어봤자, 그들은, they are friends, 뭣들입니까, 친구들이죠, 친구들, they are friends들이다,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필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했는 것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적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